새 정부가 개별 종목 주식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보유 대상을 좁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주식 거래로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사람은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이행 계획에는 주가 하락이 과도하면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